네 교재 보시면서 따라하세요. 자 첫번째 영상입니다. 반복이 다섯번 되는데 첫번째는 발성으로 따라하시고 두번째는 제 연주와 함께 따라하시고 나머지 세번은 각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네 시작하겠습니다. 자 악기 준비하시고 따라 하겠습니다. 입니다 단 단 단 신ette don tuy sembne 단 단 단 단 신ette 딴딴딴딴 셋 넷 땀 땀 땀 땀 accept 자, 두번째 리듬입니다. 준비, 참의 말로 따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악기 준비하시고 또 따라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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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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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자 다음 리듬은 자 한번 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악기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자 다음 리듬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발성으로 준비 하나 둘 셋 넷 따따딴딴딴 따따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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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학교 준비하십니다 하나 둘 따따딴딴 따따딴딴 둘 셋 넷 따따딴딴딴 따따딴딴 따따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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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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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자, 악기 준비하시고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하나, 둘, 셋,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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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리듬입니다. 싱코피션입니다. 리듬은 딴따은 딴따, 으따은 딴따, 딴따은 딴따, 으따은 딴따입니다. 발성으로 먼저 하겠습니다. 준비 하나, 둘, 셋, 넷 딴딴 딴따, 으딴딴 딴따, ü딴딴 딴다,遣 딴이 딴따, 에 넷 우딴딴 딴따, 우딴딴 딴따, ü딴딴 딴따, 우딴딴 sé 자,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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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리듬입니다 육성으로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, 넷 자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, 넷 하나 둘 셋, 넷 하나 둘 셋, 넷 둘 셋, 넷 둘 셋, 넷 둘 셋, 넷 자 다음 리듬입니다 육성으로 따라합니다 육성으로 따라합니다 육성으로 따라합니다 자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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